아 아 너 이 노래 피아노로 칠 수 있어? 칠 수야 있지 한번 쳐줘 음 근데 이 음악은 피아노로만 치는게 아니라 여러 다른 악기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계음악이 기계음도 들어가 있어서 피아노로만 치면 그 느낌이 잘 안살텐데 오 느낌이 안살아? 그냥 쳐봐 피아노로만 쳐도 멋져 사랑하냐 피아노 쳐? 똑같진 안되겠지만 내 나름대로 느낌을 살려서 편곡해서 쳐볼게 오 대박이다 오 똑같애 새해 혼난 전압이 완전 똑같애 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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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리라리리 라리라리리 쌓은 이어 가니 라리라리리 라리라리리 네가 한번 웃어주면 그것만으로 행복해져 하나님이 참 고마워요 운명의 장난이라도 운명의 장난이라도 운명의 장난이라도 운명의 장난이라도 그것만 있었더라도 행복한걸요 탁주로 손 만져 손 만져 울어 자꾸 마음이 더 깊어져가 좀 더 좀더 그래 그런건 싫어 이제 그런건 아직 좀 더 덜 내 앞에 있어 그래 계속 계속 와우 박수 와우 박수 어떻게 치냐 진짜 지금 딱 틱톡에서 유행하는걸 어떻게 딱 쳐주냐 와 대박 뭐 듣고 싶은거 있으면 말해 그래 그럼 이런것도 되나 한번 들어봐 뭔데 뭔데 되지 돼 이거 틱톡노래 아니야 오우 대박이다 이 음이 피아노로 쳐주는게 진짜 신기하다 와 재밌네 또 뭐 듣고 싶은거 있으면 말해 누나 누나 이런것도 돼? 짱구는 못말려 동생이 말을 안들어요 동생이 말을 안들어요 오우 엄마 엄마 동생이 이상해요 희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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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근데 진짜 잘 친다 우와 똑같이 신기하다 와 빠지겠다 야 진짜 오 대박 설아 누나 멋있어요 그럼 나 오늘 대성공 해도 돼? 물론이지 대성공 10번 해도 돼 피아노로 틱톡 음악치기 대성공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